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충격이네요 카페인의 충격은 정말로 사라집니다 카페인은 제거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으로부터 여러분의 어떤 신체 뭐뭐에 의하여 인자임 효소에 의하여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간 안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카페인이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소 간 안에 있는 효소는 점진적으로 분해합니다 그 카페인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in large part는 대체로 뭐뭐에 기초하기 때문에 유전적 특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집니다 더 효율적인 효소의 버전을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효소가 뭐하는가 분해하죠 카페인을 분해하는 더 효율적인 효소의 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허용합니다 간으로 하여금 빠르게 청소하도록 그 카페인을 여러분의 혈액의 흐름 즉 혈류로부터 여기서는 유전적 특성 때문에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러한 몇 안되는 이러한 극소수의 희귀한 개인들 그러니까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저녁 식사와 함께 그리고 빠르게 잠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한밤중에 문제없이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뭐예요 유전적 특성으로 카페인을 빠르게 분해하지 못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느리게 작용하는 효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테익스 시간 투부정사는 투부정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테익스는 걸립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제거하는 것은 똑같은 양의 카페인을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매우 센서티브 민감해집니다 카페인의 효과에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컵의 차나 커피 아침에 있는 아침에 한 잔의 차나 커피는 지속될 겁니다 그 하루의 대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if, day, should 이렇게 된 건데 if를 생략을 하면 주어와 동사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should가 이렇게 앞으로 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마시게 되면 두 번째 잔의 차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심지어 이른 오후에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들은 find it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감옥적으니까 fall asleep 잠드는 것을 어렵다고 알게 될 겁니다 밤에 저녁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유전적 특성 때문에 이제 카페인을 카페인 분해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눈 거죠 이제 노화도 뭐 한다는 거예요? 카페인을 분해를 잘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상관없이 노화는 카페인 분해를 늦춘다는 게 뭐죠? 카페인 분해를 잘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노화는 또한 바꿉니다 속도를 카페인의 청소, 카페인을 제거하는 속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가 제거하는 것은 그 카페인을 그리하여 더 민감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훗날에 노년에 뭐에 대하여 카페인의 잠을 방해하는 영향에 더 민감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특성이 분해를 촉진시키는 사람도 있고 늦추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카페인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유전적 특성으로 빠르게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 느리게 제거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노화가 되면서 점점점 느리게 카페인을 제거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민감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그러면 계속 뇌에 3,2,0